수상전을 여러분 오랜만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이 둘 차례인데 이게 얼핏 보면 백이 그냥 너무 쉽게 흙을 잡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일선의 흙돌이 여기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메우면 여러분 이건 당연히 한수 부족이죠. 이건 너무 쉽게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백이 바로 메워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를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하시기가 쉬운데 실수를 딱 하시기가 아주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수를 늘리려면 일단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런 거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으면 막으면 이걸 막았을 때는 한수 부족이에요. 수가 안 늘어났어요. 빠지면요. 그럼 이거 두고 뒤로 막으면 막고 이때 이걸 둬도 이렇게 이으면 이게 백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죽었어요. 그럼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 치중 가면 죽는 거예요. 이거 지금 늘었을 때 치중 가면. 그러면 백이 여기를 잇는 수는 안 돼요. 이때부터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 쌍잎 두는 거하고 이렇게 이쿠자 두는 게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떤 걸까요? 그냥 그게 정답일까요? 과연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실수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내려빠지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내려빠지면 이걸 찌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이면 이건 이미 백이 한수 빨라요. 왜냐하면 백이 내수 흙이 세수니까. 그렇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백이 정답인데 이렇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함정이에요. 굉장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찌르지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찌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 이걸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자 그럼 이수의 효과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수의 효과는 이거를 이으면 여기 치중 가서 죽는다는 거. 백이 죽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백이 여기를 막으면 이걸 찌르고 이었을 때 두 수 세 수니까 백이 죽습니다. 자 그럼 백이 뒤로 메우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흙이 이걸 찌르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안 찌르면 돼요. 그럼 어디 두느냐?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변의 특수성인데 일선의 특수성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막으면 그때 단수 치고 이걸 두면 희한하게 백이 이걸 뒤쪽으로 메워야 되는데 자기 수 쪽으로 메워가지고 자충이 되는 바람에 원래 한 수 빨라야 되는 게 한 수가 부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기하게도. 그럼 이걸 갖다가 넘겨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차단을 하면 단수 치고 이걸 메우면 자기 수를 자기가 하나 메운 거나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럼 백이 이거 뒤로 두면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단수만 안 치면 돼요. 그런데 이거 단수를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여기 찌르시거나 단수 치게 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어떤 수일까요? 바로 이 수예요. 이 수를 아마 거의 예측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를 뒀을 때 이게 묘한 형태입니다. 흙이 계속해서 여기를 흙이 찌르는 게 실수거든요. 이것만 안 두시면 돼요. 이거 두면 매워서 이건 죽어요. 흙이 죽죠. 그런데 그럼 요번에도 또 여기를 찌르지 말고 그냥 여기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재밌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를 막으면 이걸 두고 이걸 치중가기 때문에 백이 죽고요. 그러면 백이 여기서 뒤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았어요. 건너붙이고 넘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여기를 단수 칠 때 이으면 뒤로 메워서 흙이 한 수 부족이에요. 자 근데 흙이 그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가만히 밀고 들어가면요. 이게 상황이 묘하게 돼요. 여기를 두면 또 밀고 들어가서 자 뒤로 메우면 상황 자체는 여기를 갖다가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요렇게 넘는 수로 인해서 패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패가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쵸? 이건 패가 돼요. 패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두느냐 이거 지금 뒤로 메울 때 이거 쏙 들어가면 이상하게 패가 됐잖아요. 그럼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면 그럼 역시 밀고 들어가요. 결국은 여기를 받지 않으면 뒤로 둘 때 이거 밀고 들어가면 아까 같이 다시 패 모양이 나는 거죠. 이거 두면 젖힐 때 이거 둬서 요건 패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안 돼요. 그럼 정답이 패가 정답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나오실 수 있죠. 자 이게 정답같이 보였는데 이거는 의외로 이거 두고 예 여기 뒤로 막을 때 여기 뭐 어디를 둬도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일선으로 뒀을 때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둬도 여기 젖히면 요거 둘 때 요거 이거 늘면 죽었습니다. 이건 그냥 죽어요. 패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태는 의외로 정답이 이거 아니면 이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두 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이게 별 4개짜리 문제입니다. 난이도 4개짜리 문제인데 어떻게 두는 게 정수냐. 여기서 이제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 악수가 어떤 게 됐는지만 아시면 돼요. 악수를 악수만 이제 잘 찾으시면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 두면 이걸 한 칸 뛸 때 이걸 막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붙여도 뒤로 메우면 이건 잡혀요. 그렇죠? 여기 둬도 잡혀요. 안 되는 거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요것도 쓸 때 그럼 요거 찝으면 이거는 아까 전에 여기 찌르는 게 대학수가 된다고 해서 제가 두지 말라고 했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면 여기 막아서 이상하게 요거 둔 것 때문에 한 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데 막 집어넣는 거는 그건 단수 단수 치면은 따내고 이거 두면 그냥 이어서 이게 희한하게도 100이 수가 준 것 같은데 안 죽을 었습니다. 이 뒤로 메우면 돼요. 뒤로 뒤로 메우면 100이 한 수 빠른 거죠. 기가 막히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수하기가 딱 좋은데 100이 여기도 쓸 때 그럼 흙은 어떻게 또 둬야 될까요? 자 아까 전에 요렇게 그냥 가만히 미는 수가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수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막았다 그러면 찝어가지고 이거 둘 때 붙이면 100이 죽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두면은 그건 아까도 붙여서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이거 두면은 여기 들어가서 요기 두면은 이거 두고 패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건 패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둘 때 흙이 요렇게 일선으로 두는 게 오 이게 또 묘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막으면 요거 찝어서 잡습니다. 빠져가지고요. 그쵸? 야 그러면 이게 정답이 잘 안 보이죠? 야 이게 그냥 패가 아니고 잡는 수가 있다고 차이점이 있어요. 한 한 가지 여기 둘 때 요걸 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날일 짜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 아까 전에는 요렇게 입구 짜 두면 여기 둘 때 요 형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여기 갈 수가 없으니까 패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 형태가 요기를 둘 때 이렇게 두면 요렇게 날일자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가 느는데 요게 희한하게 수가 늡니다. 그 이유는 요기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건너붙이죠? 그럼 이렇게 두고 요거 둘 때 단수 치고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수상전을 할 때 그 다음에 늘어야 되는데 이건 한 수가 늘어버렸습니다. 그쵸? 백이 요기 날일자 간 것 때문에 한 수가 늘은 건데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는 요기를 밀면 요거 날일자 가는 수로 백이 한 수 는다. 백이 요렇게 두면 됩니다. 요렇게 요거 두면 자 젖힐 때 막고 이거 둬도 막으면 한 수가 늘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요기를 두는 게 정수다. 그리고 요거 둘 때 이렇게 날일자 가는 게 좋은 수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정답이 굉장히 신기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맞추시는데 이 문제는 수상전의 맥을 찾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잡는 문제입니다. 끝내기 문제는 아니고요. 흙을 그냥 잡아야 돼요. 폐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데 이게 폐로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잡으려면은 일단 궁도가 엄청 넓잖아요. 그죠? 이런 데 끼우면은 사실은 요건 요렇게 늘어버리면은 그냥 요 두 점만 잡히면은 무조건 살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은 두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둘 수 있는 수는 이쪽 끼우는 게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궁도가 너무 넓으니까 막 이런 거 두면은 너무 길잖아요. 이게 잡을 수가 없죠. 궁도가 뭐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끼우는 것도 이걸 뭐 상대를 안 해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아만 주면야 이거는 이제 양쪽을 끊어가지고 잡는 건데 누가 이렇게 둬 주겠어요. 아무도 안 둬줍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늘면은 끝이에요. 늘면 잡아도 이렇게 살면은 요 두 점만 잡히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폐도 아니고 다 잡으려면은 이쪽을 젖히는 수를 뭔가 둬야 되거든요. 이런 수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당연히 끊습니다. 이때는 자 끊을 때가 문제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막 요런 거 빠지는 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요걸 빠졌을 때 가령 여기를 만약에 이었어요. 흙이 여기 이제 끼우는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이었다 치자 이거예요. 이으면 여기를 갖다 붙이고 이거 둘 때 이렇게 두면 이게 절묘하게 폐가 됩니다. 그래서 언뜻 이게 정답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만약에 흙이 이걸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걸 두면은 여기를 끼울 때 이때 여기를 두면은 이게 자충이 안 걸립니다. 그렇죠? 자충이 안 걸리기 때문에 어 이거 이상하다 이게 정답이 아니네 자 그러면 진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착각이 이제 숨어 있는데 이 다음 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두면은 어떻게 두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둬을 때가 엄청 절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숨어있는 수를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단수 그럼 이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둬요 일단? 여기서 흙이 둘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두는 거 두 번째는 역시 단수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여기부터 두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두면은 여기 둘 때 이렇게 반쪽 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백이 안 둬요 이렇게. 여기 둘 때 이걸 치중가기 때문에. 석점을 잡아도 이건 이거 젖히기만 하면은 흙을 다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은 어 이거 두면은 끼울 때 이거 따 내는 순간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맛보기여가지고 정답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열 때 이거 두면 이거 둘 때 이거 따 내면은 그러면 살았네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정답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착각이세요. 여기를 여기가 따는 자리 있죠? 여기를 갖다가 두면은 단수 칠 때 빠지는 순간에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절묘하게 이게 자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둘 수 없게 이 돌이 단수가 되게 만들어서 따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다 착각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입구짝 하는 것까지 알아요. 이것도 다 알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따 낼 때 양쪽 맛보기로 아 안되네? 아닙니다. 집을 파워하고요. 단수 칠 때 빠지면 양자충을 유도하는 절묘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흑이 이걸 아니까 이렇게 뒀어. 그게 이제 언뜻 보여. 그러면 어떻게 둘까요? 이거 두면 이때는 여기를 두고요. 이걸 둘 때 이거 저치면 이거 둬서 살죠? 여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잡으면 단수 치고 따낼 때 이거 두면 반쪽 살죠? 이때는 어떤 거 둬야 돼요? 이걸 키워서 죽여야죠. 키워서 죽이면 단수 칠 때 이걸 쳐서 넉 점을 따내도 치중 가서 잡는 기가 막힌 사활의 맥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문제 봤는데 여러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그 사활인데요. 일단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시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